피디님,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밸런스 게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아, 그쵸. 저희도 한번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1% 확률로 10억이 생기는 거랑 100% 확률로 1억이 생긴다. 라고 하면은 우리 피디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아, 저는 아무래도 좀 조심성이 많고 막 이런 성격이라 저는 그냥 1억 안전하게 받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정말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마 대다수가 거의 100% 확률로 1억이 생긴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걸 받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 밸런스 게임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 아파트 청약. 예전에는 뭐 시세 차익이 5억 난다. 우와 사람들이 정말 기회야 하면서 많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5억이 뭐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동탄에 있는 아파트도 시세 차이가 7억에서 8억 난다고. 서울 같은 경우는 과연 얼마나 날까요? 많은 뉴스라든지 보게 되면은 저 강남권의 뭐 주유 재건축 단지들. 지금 차익이 10억이잖아 하는 수준이 이르렀어요, 10억이나. 와, 진짜 로또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 이 평균 청약 경쟁률이 얼마든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140대 1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높게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평균치일 뿐이에요. 실제로 지금 서울에서 이번에 최고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게 거의 대략 한 500대 1 정도 높게 형성이 됐죠. 말 그대로 지금 만약에 청약이 당첨이 됐을 때 내가 아마 대부분 한 400대 1, 500대 1 이 정도 수준까지 가야 아마 그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될 거예요. 확률이 1%도 안 되는 거네요.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죠. 근데 거기다가 그 분양가를 고스란히 내가 다 납부를 해야지 내가 등기를 쳐고 갖고 와야지 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청약이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그 10억을 벌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 당장에 내가 들어가야 될 그 시드머니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얘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서울에서 아직까지도 이 강남권에 로또 청약이라 하는 것들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계속해서 공사비도 올라가고 있고 분양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 그 현금 자체가 진짜 앞으로는 한 20억 가까이 또 될 수 있는 굉장히 또 자금 조달에 또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0% 확률로 1억을 버는 방법은 뭐가 있는 건가요? 100% 확률로 1억.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혹하실 내용이긴 해요. 내가 아까 봤던 이 청약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100%의 1억인 거예요. 음... 확률이 100%가 될 수가 있나요? 100%가 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찾아드리는 거죠. 아무래도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성을 띄고 있죠. 물론 시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래도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그 등락폭장체가 상당히 적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금화 자산이 아닌 실물 자산이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좀 많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금의 가치가 점점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주식이나 코인으로 자금을 확보하셨던 분들도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안전자산인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많이들 돌리고 계세요. 지금 시장 상황이야 아시아시피 아파트 가격은 너무나도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가지고 고점을 회복한 상황이고요. 시장 자체가 굉장히 또 많이 과열되고 있다는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대출 규제를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도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실제로 거래도 좀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략적인 전망과 앞서 선택했던 100% 확률로 1억을 받을 수 있는 그 전략까지 담아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서 소액 투자라고 한다고 하면 빌라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빌라 투자에 있어서는 저희가 영상으로 세미나로 강의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한테 상담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면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세요. 근데 지금 이 빌라 시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알게 되신다고 하시면은 아마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과열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단기적으로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 부동산에서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아파트 가격 자체가 고점을 치게 되면은 항상 이 아파트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빌라의 가격들도 늘 그랬듯이 쭉 따라서 같이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빌라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팽배한 상황이거든요. 뭐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빌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좀 안 좋아졌었죠. 그런데 빌라 가격이 다시 오르기에는 아직 그 전세가 너무 안 좋지 않나 해서요. 물론 이게 뭐 전세 사기다 뭐다 해가지고 이야기가 그동안 많이 나왔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는 전세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언론만 접하시게 되면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현장에서 나와서 보시게 되면은 뭐 좀 세입자들이 잘 거주할 만한 역세권이라든지 좀 뭔가 입지가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 뭐 직장에 가깝거나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세 물건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세 보증 보험만 가입이 가능하면은 안전하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증 보험만 가능하다고 하면은 세입자들이 누구나노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죠. 왜? 근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내가 월에 쓰는 비용 자체가 월세보다는 전세가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야금야금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일시대책이라든지 88대책 이 원인 중에 하나였던 빌라 공급 자체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 이것이 밑에 쭉 깔려있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 적은데 전세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세도 계속 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빌라로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대체제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지금 허그에서도 어느 정도 보증 보험이라든지 공시가격에 대한 손을 봐줄 예정이기 때문에 전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사실 서울 안에 부족한 게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빌라 공급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올해 초에는 일시대책이라든지 88대책을 통해가지고 주택수 배제 이런 것들도 많이 해줬죠. 여러 가지 혜택을 밀어준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 빌라를 짓기 위해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빌라를 짓기가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4년에서 5년?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빌라 공급이 계속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100%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럼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죠? 아무래도 빌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오르기 위해서는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전기사비예요. 특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원래 아파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선호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하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서울 땅에서 더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남아있질 않아요. 이제는. 용산공원을 메꿔서 아파트를 지어요. 한강을 메워서 아파트를 지어요. 딱 하나 남은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이죠.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서울 지역에 있는 노후주거지역들 이 지역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죠. 특히나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낡아하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들도 많은데 지금 그 노후화가 계속해서 점점점 가속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이 굉장히 또 많이 시급할 뿐더러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손을 합쳐가지고 앞으로 이 정비사업을 굉장히 또 많이 활발하게 이뤄줄 거기 때문에 이런 정비사업이 좀 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찾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100%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부동산의 기본은 입지죠.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은 대표님이 직주군접 전문가시거든요. 사실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비싼 이유가 뭐겠어요. 판교의 주택가격이 비싼 이유가 뭐겠어요. 직장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직주군접 말 그대로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지하철. 그래서 사람들이 역세권을 좋아하는 거고 서울에 있는 뭐 한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울숲이나 용산공원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잖아요. 이게 다 입지인 거예요. 입지가 굉장히 좀 받쳐주는 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정비사업까지 그 지역에 함께 묻어있다라고 하면은 뭐 100% 확률로 1억을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뭐 한 200% 300% 확률로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소액투자 같은 경우는 뭐 여러가지 고려사항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딱 이 두 가지 이것만 잘 살핀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의심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더 이상 의심하지 마세요. 빌라는 앞으로 가격이 오를 일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100%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빌라 입지가 좋고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 여기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저 잘생긴 부동산이 여러분들께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잘생긴 부동산 서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